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 렛업 2라고 해놨죠. 전에 렛업을 한번 다뤘는데 그때는 자세히 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여기 글을 먼저 읽지 않고 렛업을 먼저 배운 다음에 해보기로 하죠. 렛업을 배운 다음에 쭉 내려가 봅시다. 쭉 내려가서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렛업이 하나 나오기는 하죠. 렛업. 더 내려가서. 아, 여기 제대로 되어 있죠. 일어나게 허용하다. 올라가게 허용하다. 비 눈이 멎다. 약해지다. 일손을 쉬다. 추위 더위가 누그러지다. 압력이 줄다. 관대한 태도를 취하다. 느슨하게 하다. 이런 건데 첫 번째는 allow someone to get up. 땅에서 올라서게 하는 거죠. 위로 세우는 거예요. stop wrestling with your brother. 동생하고 레슬링 그만하고 let him up. 나줘 올라가게 해. 이런 거죠. don't let up the suspect until you put handcuffs on him. 그에게 수갑을 채우기 전때까지는 그 범인을 갖다가 up. 일어나게 허용하지 마라. 이런 거죠. let me up. queen. 나 좀 놔줘. 이럴 때는 뭐 칼을 대고 있으니까 나 좀 그냥 올려줘. 놔줘. let me go.나 마찬가지로 쓰입니다. 두 번째는 allow someone to come up to some higher position or 더 높은 쪽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죠. I told the receptionist 안내원에게 not to let up anyone.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누구도 위로 위로 허용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올라가게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the seas will become less intense. 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보통 사용이 돼요. 날씨하고 관련해 갖고. 누구냐 비는 down이 안되고 올라가면 up되면 그치는거나 약해지는 거죠. down이 아니고 up이면 약해지는 거예요. I'm up the rain. the rain less up. 비가 올라가지 않고 쭉쭉쭉 내려왔으면 좋겠어. 많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간 다운이 아니고 up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치었으면 좋겠다. snow hasn't let up for nearly a week. 거의 일주일 동안 그치고 위로 사라지지 않고 그치지 않고 있었다. 이런 거죠. apply less force to something. 압력을 줄이는 거예요. let up on the accelerator a little. 엑셀에다가 조금 발을 뛰어올려. 발을 뛰어올려. 좀 뭐 그런 거죠. 안 그러면 you will burn out 엔진 타겠다. 이런 거죠. traffic in this city. 이 도시에서 traffic은 never let up. traffic이 뭐 안 되는 거죠. 줄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밤에도 그런 거죠. to put less pressure on. 압력을 줄이다. more lenient. 좀 더 관대하게 돼야 하는 거죠. I know we've been hard on. 앤린. 우리는 앤린에게 거세게 쭉 돼. 우리는 hard on. have been hard. be hard on도 거세게 돼야 하죠. I feel like she will go back to her old ways. we'll let up now. 지금 좀 풀어주게 되면 돌아갈게요. 옛날 방식으로. the police insist in. 거기에다가 시스테리에 앉아있는 거니까 고집하는 거예요. they're gonna letting up on campaign against drugs. 마약 캠페인을 느슨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집 피운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거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쭉 위로 올라오죠. 다 배운 거예요. 사실. 이 정도면 다 배운 거고요. 자, 글 1부터 읽기로 하죠. sell your changes the subject then. 주제를 바꾼다. though the card. 카드가 remain on the table 위에 있었고. isabel doesn't move to. 움직이지 않은 거죠. put them away. 치우려고 카드를. they discuss. let's serve. 아래 스탠드 서인하는 거니까. 실질적인 거죠. 덜 실질적인 문제를 until sell your ins이 고집할 때까지 she's gonna she should be getting back to the 서커스 안으로 돌아가야만 하겠다고 고집 피울 때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do wait. 명령문 강조형이죠. 기다려주세요. until the rain lets up. 그치자. down이 아니고 up이 되는 거죠. 적어도 눈이 좀. 비가 좀 줄어들. 그칠 때까지. 라고 이서울은 이의를 제기한 거죠. monopolized. enough of your time. 시간을 충분히 내가 독점했고. and the rain is only rain. 비는 비일 뿐이고요. I hope the sermon is you are waiting for. 당신이 기다렸던 그 누군가가 turn up이죠. turn up이 나타나는 것은 뻔한 거예요. 여러분이 up이 되는 거는 저번에 또 한번 얘기했었죠. 제가 여기 있는데 누가 여기서 보일 때 이렇게 작게 보이다가 가까이 오면 점점점점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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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죠. 이렇게 커 보이는 거죠. 사람이. 원금법에 의해서. 가까이 오는 게 turn up, show up인 거죠. turns up이 되는 거고. I'm down, awful. doubt to가 둘이죠. 헷갈려. 의심하는 게 아니라 꼭 100%는 못하겠어. 하지만 고마워요. thank you for keeping company. company는 불가산 명사라고 얘기했죠. company. 빵에서 온다는 빵도 같이 먹고 친구도 해줄게. 나를 그렇게 친구로 식구로 이렇게 쭉 해준 거 고마워. 이런 거죠. why should I? 왜 그래야 되는데 you son of a bitch. 개자식아. he deliberately pressed the edge of the knife. 칼날을 갖다가 어리를 하러 좀 더 강하게 눌렀다. so that it broke the skin. 피부를 으깨버린 거죠. 조금 상처가 나긴 거죠. I'm a really angry with you. 난 좀 화가 났어. maybe you can tell. you can tell. 알 수 있을겨.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보이니까 좀 더 내려가죠. Mac Bay went rigid. 어마어마한 거죠. I can tell. but I don't think you are pissed enough to... 그런 살인할 정도로 이렇게 열받는 건 아니잖아. but you told me I was so good at 살인 잘한다며. let me up. 킨. 킨. 나조. you know you are toying with me. 나가리고 장난하지마. 장난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쭉 내려가면 컴퍼니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다뤘던 거고 컴퍼니에서 파니는 빵이에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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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에서 온 단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라는 유일한 뜻이 유일하게 불가산 가산 명사고 나머지는 다 불가산 명사예요. 컴은 함께 파니스 파니스가 빵이에요. 페리스 페리 페리스라고 영어로는 하지만 불어넣은 파리 파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팬트리 창고 찬장 저장실 집사가 자기 사무실 방이 거기다 빵도 두고 뭐 고기도 두고 그러는 거죠. 킴 누군가 누구를 컴퍼니로 유지한다 저 간접 목적어 아 목적어 플러스 목적 보호 인거죠. 빵도 같이 먹고 식구처럼 땡큐 포 킵 미 컴퍼니 나를 친구로 쭉 동행으로 해 준 게 고마워. 이거 불가산 명사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회사만 가산 이에요. 렛 업 아 내리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다운되면 약해지는 거예요. I'm 컴퍼니 I'm hoping that let up soon 그치다 이런 거죠. The snow 다 했던 거고 I hope the someone 이것도 했던 거고요. 현재형으로 이건 재밌죠. 더해 서먼에 더가 붙는 걸 많이 보지는 못하지만 you are waiting 포 가 여기까지 꾸미고 있는 거죠. 예 한정하고 그러니까 일정한 바로 그 사람이니까 turns up 아까도 얘기했죠. 점점점점점 커진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죠. 쇼 과 마찬가지로 up은 앞으로 점점점점 긴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태꺼는 아까 다 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고맙습니다. 자,